이번에는 스마트 컨트롤러에 의한 AF 포커스 포인트의 이동에 굉장히 편리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붓파인터 촬영에서는 총 191개 포인트라 기존의 멀티 컨트롤러도 굉장히 편리했지만 이는 좀 많이 이동을 할 때는 상당히 좀 오래 걸리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어야 만 했는데 AF 온버튼의 스마트 컨트롤러가 적용이 되면서 광학식 방식이라고 할까요? 감흥식이라고 할까요? 손의 이동이 저 작은 부분인데 굉장히 넓은 곳까지 빠르게 이용을 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메뉴를 통해서 해당 조작의 감도를 5단계로 변경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따라서 피자체가 빠르게 이동을 할 때 붓파인터 촬영은 물론이고 추적을 해서 촬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기민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어서 라이브 촬영에서의 스마트 컨트롤러와 함께 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